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 날 조선일보에서 유독 눈길을 끈 칼럼은 주일 특파원을 지냈던 선우정 논설위원회 글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문재인 대 박근혜, 비교가 시작됐다. 두 제목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나아진 게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그런 칼럼입니다. 칼럼 제목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제각각으로 떠올리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 칼럼 제목을 보고 무엇이 떠올랐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나? 두 번째 떠오른 것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을 후퇴시키지 않았는가? 퇴직 이후에도 한국 경제의 현안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식인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입니다. 올해 68세 되시는 분입니다. 4월 27일 날 문화일보의 문정부의 집권 4년에 경제적 성과를 진단하는 그런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 칼럼을 소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은퇴한 경제학자가 무슨 편견이나 사적인 욕심이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그가 4년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물론 글을 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의 편집자가 결정합니다. 그 제목이 아주 선명합니다. 빈곤을 키우고 중산층을 줄인 소득주도성장, 일명 임금주도성장 4년 이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신세돈 명예교수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에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선동적이며 요란하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다.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올려서 소비정대와 투자학대를 일으키면서 선순환적 성장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다. 어야하고 생뚱맞지만 대다수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누구 표현처럼 멍하니 넋을 놓은 채 애국하는 마음으로 침묵했다. 이제 기념비적인 그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막이 내리는 찰나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를 대력이나마 돌아보는 것은 국민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2016년 4분기부터 2020년도 4분기까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월평균 가계소득은 61만 7천원이 늘었다. 박근혜 정부 동안 19만 8천원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이지만 이명박 정부 4년에 67만 4천원 늘어난 것에 비해서 크게 못 미치는 성과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어서 국가 채무를 급증시켜놓고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보다도 더 못한 소득 증가를 낸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첫 번째 실패다. 문정부 집권 4년 동안 하위 20%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은 감소하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보전정책으로 말미암하여 가구당 정부 이전 소득이 약 24만 4천원 정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최하위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 일명인금주도성장정책의 두 번째 실패다. 지난해 말까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하위 30% 계층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약 20만원씩 줄었다. 이들 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약 100만원에서 300만원짐을 염두에 두면 소득이 10% 정도 줄어든 셈이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근로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도 하위계층의 일자리와 근로소득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세 번째 실패다. 문정부 4년간 사업소득은 역주행을 해서 오히려 3만 8천원 정도가 감소했다. 박정부 4년 동안에도 줄었지만 감소폭은 1만 2천원으로 문정부 감소폭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북대는 사업소득이 각각 13만 5천원, 3만 3천원 늘었다. 문정부 들어서 사업소득의 감소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계층은 바로 중산층이다. 6분의 계층의 사업소득은 문정부 4년 동안 월평균 23만 4천원이 줄었고 7분의는 34만 4천원이 줄었고 9분의는 27만 3천원 정도가 줄었다. 결국은 사업소득은 문정부 이전에도 계속해서 어려웠지만 중산계층의 사업소득이 문정부 4년 동안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네 번째 실패다. 반면에 문정부 4년 동안 최상위 30분의 계층의 소득은 월평균 1,100만원이 늘었고 최상위 10%는 168만원, 차상위 9분의 계층은 137만원, 차차상위 8분의 계층은 115만원 정도가 늘었다. 결과적으로 가장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면서 닥치고 소득주도성장, 닥치고 임금주도성장을 펼쳤지만 소득불평등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심해지고 말았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다섯 번째 실패다. 가난한 사람의 소득은 줄어들고 중산층의 사업소득도 형편없이 쪼그라드는데 차상위 계층의 소득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바로 문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 일명 임금주도성장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총체적 실패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는 아주 예민한 생물이라는 점과 이론이 현실과 음란하게 다르다는 점을 문정부가 몰랐다는 데 있다. 법이나 장관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것이라는 정말 천진난만한 아드남 때문이다. 2016년 6030원이었던 또 2021년 8720원이었던 45%에 가까운 체제임금의 인상과 탄력근로제 도입, 주 52시간 근로제의 단계적 강행, 유급휴일학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결성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과 같은 고용비친화적 정책을 억수로 쏟아내고 말았다. 일자리와 소득이 동시에 늘어날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따로 없다. 68세에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계시도 있는 신세돈 교수가 경제적 성과면에서 문정부의 집권 4년을 평가한 아주 냉철한 그런 평가입니다.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이 뇌물 얼마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대합니다. 우리는 뇌물 얼마 먹는 것에 대해서 분격하지만 물론 나쁜 일이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것이 바로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제도를 통해 가지고 경제 주체들에게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낫게 되는 파괴적 그런 결과라는 것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규모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주장이라는 것은 바로 수치로 어떤 종류의 해석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숫자를 통해 가지고 집권 4년 동안 문정부가 가장 가열차게 추구했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 정책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나라 살림을 그냥 망쳤는지를 경제 생태계를 망쳤는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일 뿐 그 외 손을 꼽으면 수없이 많은 그런 악법과 사악한 그런 정책과 제도들이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